3. 쇠인 형 쇠인 형 쇠인 형 와봐요 쇠인 형 쇠인 형 아 이런 거 말고 너무 질문하지 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하지 마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Trail의 편안한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꺼워. 귀여워. 너는 이런 거 차도 왜 이렇게 귀엽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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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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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사이트같은데 맨날 이제 정원이 제일 행복한 사람은 15분짜리 오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회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무대랑이 열정을 보여주겠다 이제 가슴에서 진짜...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 따로따로 연습했잖아요 그쵸 외령점이 이제 나와가지고 희생이가 많으십니다 아 그때 춤이 있잖아 이런 무대랑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던 게 기억이 나랑 솔직히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이 왔어요 뭐 그냥 내가 회사 오는데 그냥 아 여기가 회사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나도 성장기 때는 말이야 그 정도 컸어 나 때는 말이야 근데 할 때는 되게 약간 안 돌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할 때 되게 많이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뜨는 거 같아요 그때 안 때도 되게 목속에 제이형 제일 애기 같은 거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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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아 아 뭐 하고 싶다 네 주의 뭐 아 아 아 아 그때는 진짜 너무 떨린 것 같다 지금은 진짜 떨린 것 같다 인생이라고 말해 원래 V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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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